팩맨 시리즈의 마지막입니다. 파트 12번과 13번인데 유튜브 영상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컴퓨터과학에서는 하진 안될 방법이에요. 그런 방법을 써서는 안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을 따라하지는 마시고 그냥 시청만 하십시오. 시청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시면 돼요. 돌아오셨나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있는 내용은 우리 컴퓨터과학에서는 하진 안될 방법입니다. 그걸 우리가 don't dry라고 표현해요. dry는 무슨 말이냐니까 don't repeat yourself. 같은 동작을 같은 코드를 반복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같은 동작. 그러니까 같은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지는 말아야 하는 건데 지금 이 영상은 전형적으로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죠. 어떤 의미이냐니까 지금 여기서 필이라든가 필1, 필2, 필3, 필4를 쭉 만들고 고스트도 고스트1, 고스트2, 고스트3 계속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막 조작을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don't repeat yourself. 반복해서는 안됩니다. 어떤 코드든. 어떤 코드든 반복해서는 안되요. 반복할 부분이 있으면 그건 펑션으로 따로 떼내야 됩니다. 그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좀 오류가 있었죠. 그러니까 고스트와 팽맨이 만났을 때 이게 제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또 나타나지도 않고 있네. 고스트라. 둘 다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일단 버그부터 먼저 잡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죠? 팽맨에서 먼저 게임 시작하자마자 쇼 나타나야 되겠죠. 쇼 해주고 그리고 고스트도 시작하자마자 쇼 나타나게끔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나타났죠. 그 다음에는 뭐냐니까 얘를 만났을 때 지금 팽맨이 안 사라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문제가 있죠. 올라가서 또 팽맨이 안 사라지고 있죠. 사라질때도 있는데 안 사라질때도 있어요. 그게 서로 두 개의 프로세스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브로드캐스트 쓰는 방법이에요. 그게 제일 나는 방법입니다. 시간차라든가 브로드캐스트 이벤트가 들어와서 이벤트 들어가서 when I receive game of가 아니라 다른거죠. new 메시지 eaten by ghost 고스트에게 잡아먹혔다. 이 말이에요. eaten by 고스트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eat 팽맨 팽맨 왜냐니까 고스트 입장에서는 팽맨을 잡아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eat 팽맨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고스트가 보내온단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다면은 여기서 if의 이하는 다 필요 없죠. 지워버리고 그냥 요렇게 주겠습니다. 요렇게 웨이트 안에 내용은 똑같아요. 3초 그리고 원래 있던 위치로 가고 show 나쁜 하고 그런 다음에 달라지는 것은 고스트에만 들어가서 고스트에서 팽맨을 만나면 팽맨을 만나면 브로드캐스트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다칭 팽맨 하면은 브로드캐스트 잇 팽맨 이렇게 넣죠. 위치는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다 둬도 되고 밑에다 둬도 되고 어쨌거나 이 if 문장 안에만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될지 싶은데 되는지 보죠. 그래서 올라가고 먹고 팽맨 팽맨이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포스트를 만나니까 둘 다 사라졌죠. 그죠? 그리고 3초 뒤에 땅땅 나타나고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버즈도 2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여기 피일을 수십 개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상에서 수십 개를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지워버리고 피일을 하나만 남겨놓겠습니다. 남겨놓는데 얘를 우리가 클론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클론을 만드는 방법 쇼우도 빼고 그리고 필드 터치핑몬 얘는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렇죠? 쇼우 그래서 얘를 얘기다 둘까요? 아니 얘도 빼낼게요. 빼내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 크리에이트 클론 오브 마이셀 클론 오브 마이셀 처음에는 하이드 하이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when I start as a clone 내가 클론으로 시작했을 때 그죠? 그 때 쇼우 하는 겁니다. 쇼우 하는데 그냥 쇼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를 잡는 겁니다. go to 모션에서 go to xy 특정한 장소로 가서 죄송합니다. 특정한 장소로 가서 모습을 나타낼 텐데 그 장소가 어딨냐니까 일단 필에 필이 어디 있나요? 필 쇼우 위치를 보시면 여기 여기 위치가 x좌표로 마이너스 119 정도예요. 그리고 끝까지 가면 여기는 플러스 223 정도예요. 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픽 랜덤 오프레이션에서 픽 랜덤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목이 지금 잠겼네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그냥 220 정도 주고 얘는 플러스 220 정도 주고 y도 마찬가지죠. 지금 y값이 108입니다. 108이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y값이 마이너스 163이에요. 그러니까 108 163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63 순수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108이 먼저 와도 되고 마이너스 163이 먼저 와도 되고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낮은 값이 왼쪽에 높은 값이 큰 값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합니다. 이게 관례예요. 순수를 한번 바꿔서 해보시기도 바랍니다. 앞에 다 108을 두고 뒤에 마이너스 163을 두고 그러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는데 가는데 이렇게 나타나게 하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GoToRandom 해서 그리고 Forever 터칭 하면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볼까요? 클릭해서 클릭하면 짠 생겼죠. 10개와 동시에 다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씩 만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냐니까 그러니까 이 것들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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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과 같이 겹쳐져 버리면 이러면 우리가 팩맨을 잡아먹기가 따먹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피를 그렇죠? 그러니까 조건을 하나 붙여주겠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니까 터칭 팩맨 밑에다가 그냥 바로 쇼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조건을 주는 거예요. Not Touching 그러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Sensing & Touching 이고 이번에 Color 예요. Color는 어떤 색깔이냐니까 이 색깔입니다. 이 색깔 그러니까 What의 색깔이죠? What의 색깔을 터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터칭을 했다. 지금같이 조금전같이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됐다. 요렇게 해서 지금 터칭이 된 게 여기 있죠. 요렇게 터칭이 되어 있다. 그럴 경우에는 터칭이 아닌 장소로 나올 때까지 여기저기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터칭 안 된 장소가 됐을 때 나타나도록 요렇게 할 겁니다.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다시 떼내고 Show도 떼내고 그 다음에 Not Touching Color Repeat Until 들어야 되겠죠. Repeat Until Not Touching 하고 위에 있는 요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Duplicate 해서 밑에 넣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Show 그러면은 어쨌거나 얘는 월과 겹치지 않는 장소에 있을 때 만약 처음부터 처음부터 위치 잡은 곳이 월과 겹치지 않는다. 그럼 바로 Show 할 것이고 만약에 겹쳐진다고 한다면 겹쳐지지 않는 장소로 가서 나타나도록 이해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볼까요? 이제 보다시피 겹쳐지지 않도록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데 얘도 얘도 보니까 살짝 뭔가 겹쳐진 듯한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래서 좋은 방법은 얘와 이 파란 색깔 뭐라고 해야 되나 와일로의 색깔과의 거리가 적어도 20 픽셀 정도 떨어지게끔 그러면 중간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타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스프라이트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환경에서는 그렇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제어할 수가 없고 나중에 우리가 이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합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파이썬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렇게 또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밀하게 그러니까 스프라이트는 그렇게 은밀하게 제어하지는 못한다는 점 그 점이 좀 아쉽죠. 어쨌거나 이렇게 하면 쉽게 10개 아니면 20개를 만들고 싶다. 20개 혹은 30개를 동시에 이렇게 쭉 만들어 낼 수가 있죠.